안녕하세요. 욜률이에요. 2일차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제일 먼저 어제 설명드렸던 라이센스를 구매해볼건데요. 처음 구매하시는 라이센스는 마이닝 라이센스와 삽 라이센스를 추천드릴게요. 나무를 먼저 추천드리지 않는 건 나무의 경우 바닥에 떨어진 검록을 주워다 쓰는 걸로 어느정도 버틸 수 있기 때문인데요. 채광은 라이센스를 구매하셔야 돌멩이와 틴광석, 구리광석을 얻을 수 있어요. 또한 초반에 엄청 많이 보이는 쿼츠를 캐서 돈을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에 채광 라이센스를 먼저 추천드릴게요. 마이닝 라이센스를 구매했으면 우리 섬에 놀라운 존을 구경하러 가볼까요? 꽹이가 있네요. 한번 사볼까요? 비싸네요. 돈부터 벌어야겠어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채집을 해볼게요. 저기 벌레도 있네요. 벌레도 잡아줍니다. 사과나무를 발견했어요. 사과와 바나나는 먹지 않고 나중을 위해 아껴듭시다. 여기도 사과나무가 있네요. 사과나무와 바나나나무는 이런 언덕에서 많이 자라는데 사과는 소나무지대에서 바나나는 열대지대에서 많이 자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난리가 났네요. 2대1로 싸우다니. 왠지 악어가 불쌍해 보이네요. 어그로를 끌어버렸어요. 뭐지? 그럴 리가 없는데? 이렇게 두 단 이상 올라와 있으면 이렇게 쉽게 어그로 끌릴 수가 없거든요. 이왕 어그로가 끌린 거 이쪽으로 유인을 해보겠습니다. 전투부금이 끝났네요. 도망이 성공한 것 같습니다. 죽는 줄 알았어요. 여기 아주 위험한 구역이었네요. 얼른 이 땅과 손절을 쳐야겠습니다. 저 친구들을 조지는 건 먼 훗날을 기약하며 한번 몰래몰래 움직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처 없이 떠돌다 보니 바닷가까지 오게 됐네요. 저기 상어가 있어요. 어차피 상어는 땅으로 올라오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걸어다닐 수 있는 높이까지는 내려와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칸 더 내려가면 죽겠지? 다른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나무 하나에서 사과가 4개나 떨어졌어요. 보통은 3개가 나오는데 신기하네요. 딸 때는 클릭을 해줘야 하지만 주울 때는 우클릭을 한 채로 지나가기만 해도 주어집니다. 늦었지만 1일 퀘스트도 한번 확인해볼까요? 업적이 많이 깨졌네요. 200원도 없는데 2,000원을 쓰라고 하네요. 미쳤나 봅니다. 밤이 늦어버렸어요. 집을 찾아가 볼까요? 집으로 가는 길에도 알뜰하게 이것저것 수집해줍니다. 이 광석이 쿼츠 광석인데요. 초반에는 상당히 많지만 한번 싹 해고 나면 생각보다 재생성이 많이 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 이상으로 생각보다 쓸모가 많이 없어요. 후반에 조명을 만드는데 주로 사용되고요. 그래서 초반에 쿼츠를 캐서 팔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습니다. 쿼츠보다도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게 이 선인장 열매인데요. 개당 100원으로 쳐주는데 사막지대에 털을 잡으셨다면 한 걸음 걸을 때마다 한 개씩 등장하는 게 선인장입니다. 이것도 딱히 쓸모가 없어서 돈 벌기 딱 좋은 열매입니다. 먹을 수 있다고는 하는데 생으로 먹으면 라이프가 깎이고 그렇다고 구워서 먹기에는 생각보다 효율이 좋지 않아서 그냥 팔아서 돈을 버는 게 가장 좋고요. 구워서 팔면 돈을 2배 이상 받지만 귀찮으니 그냥 팔아버릴게요. 다만 한번 열매를 따면 약 일주일이 지나서 다시 열리기 때문에 정말 초반용이라는 점도 알아주시면 좋아요. 인벤이 거의 다 차버렸네요. 생물과 도구는 겹쳐서 보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인벤이 꽉 차지 않도록 조심해 주세요. 이렇게 새로운 벌레를 잡았는데 인벤이 꽉 차 있다면 기존에 있는 걸 버리거나 놔줘야 하겠죠? 여러 마리 있는 벌레의 자리를 뺏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있는 벌레보다는 없는 벌레가 중요하니까요. 이렇게 지친 몸을 이끌고 강을 건너게 될 때는 에너지를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수영을 하는 게 에너지를 엄청 잡아먹기 때문에 항상 여유 에너지가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고요. 없다면 음식을 섭취해서 에너지를 보충해 주신 뒤에 물에 들어가셔야 익사하지 않을 수 있겠죠? 저기 존이 보이네요. 얼른 친해지기 위해 뇌물을 먹여 볼까요? 아, 강매를 하네요. 하지만 저는 그지 깽깽이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사줄 수가 없습니다. 로비도 돈이 있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거절을 박도록 하겠습니다. 잡아온 벌레나 정리하러 가야겠네요. 상점을 세우고 나면 박물관 관장이 놀러오기 때문에 조만간 박물관을 지어줄 부지를 정해놓고 그 옆에 잡아온 벌레들을 쌓아줄게요. 인벤을 열고 쉬프트를 누른 채로 클릭을 하면 드래그하지 않아도 이렇게 바로 옮겨지고요. 상자를 연 상태라면 상자로 옮겨지고 옷을 클릭하면 옷을 갈아입게 됩니다. 나중에 박물관에 기부도 하고 부탁도 들어주고 판매도 하기 위해서 일단은 이렇게 보관해 두도록 할게요. 종류별로 모아두면 나중에 구분하기가 편하겠죠? 반딧불이는 이렇게 상자에 들어있어도 빛을 냅니다. 이제 정말 벌레 한 마리도 못 잡을 만큼 지쳐버렸네요. 신데렐라의 후손인지 12시가 넘으면 이렇게 체력버가 극단적으로 짧아지기 때문에 새나라의 착한 어린이는 잠을 자러 가야 합니다. 졸려 죽는 이 표정이 보이시나요? 죽기 전에 인사를 해야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고도해 주면 안 돼?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